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우리가 인보이스가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인보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이전의 코딩들, 코딩 강좌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왜 이렇게 국가가 등장을 하고 엔터티가 등장을 하고 그냥 유즈만 등장하면 될텐데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아이템과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개발자로서 봐온 그러한 인보이스 구성에 비해서 제가 제시한 방식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단계, 트레이드 단계 때문이에요. 이 단계에서 국세청이 개입을 합니다. 모든 그레이에 국세청이 개입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 트레이드와 국세청 모듈 구성하는 과정을 같이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다음 이어지던 코드 과정을 이해하시려면 또 그 저변을 좀 이해하셔야 되요. 반자동 국세청이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국세청은 국세청인데 얘는 반자동이란 말이에요. 왜 반자동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표준 화폐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요즘 트레이드가, 그레가 발생할 때, 지금 이 셀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은 것처럼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다. 도날드, 아니죠. 도날드가 아니었고. 무슨 항공사였죠. 미국 국적의 항공사. 미국 국적 항공사. 델타 항공이었네요. 델타 항공이었고. 글자가 너무 잘 안 가요. 미국 국적 항공사이고, 구매자는 한국 국적의 시민입니다. 한국 시민.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국가가 개입된 그레가 되는 거죠. 미국 국적 항공사가 판매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세청이 과세를 해야 될 것이고, 한국 시민이 업무용도로 이 상품을 구매했다고 한다면은, 한국 시민이 구매한 업무용도의 자산이죠. 그에 따라서 한국 시민의 앞으로 향후 과세의 이 부분을 과세 지피해서 차감을 한다거나 등등의 절차. 즉, 한국 국세청이 또 개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그레입니다만은, 이 그레에서 두 나라의 국세청이 동시에 개입을 해야 되고, 또한 한국 시민이 한국 돈으로 미국 항공사에 지불을 했는데, 미국 항공사는 중간에 날아오면서 동시에 미국 달러로 받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한국 돈, 한국 시민이 지급한 한국 원화가 어떻게 미국 항공사, 미국 기업의 달러로 전환되는지 그 과정도 또 필요하겠죠. 그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소 복잡해 보이는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에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또 실제 이 과정이 코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레의 수단은 표준화폐입니다. 표준화폐로 결제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에 본 것처럼, 한국 시민이 미국 국제항공사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표준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표준화폐는 뭐냐는 거죠. 표준화폐는 각국 국제화폐를 추상화한 거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발행한 원화와 미국이 발행한 달러를 추상화한 것이 표준화폐입니다. 추상화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쓸 수가 없단 말이고, 그걸 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정, 구체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기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추상 클래스, Abstract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추상입니다. 그렇죠? Abstract 클래스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인스턴스를 가지지 못하고, Abstract 클래스를 통해서 Concrete 클래스를 만들어내고, Concrete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OP의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동일합니다. 표준화폐도 마찬가지로 국제화폐를 추상화한 것이고, 그 자체가 화폐가 아니라 이것을 각국이 받아들이는 순간 국제화폐로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표준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제시하는 표준화폐는 그 자체로 화폐가 아니라 각국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국의 실정에 맞게끔 사용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드디어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을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표준화폐를 도입한다고 하면 한국이 도입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니까 이 의미는 한국중앙은행이 발행한 국제화폐, 원화죠. 원화. KRW라고 표현합니다. KRW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표준화폐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한국의 국제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장소와 모든 때와 장소에 표준화폐도 사용될 수가 있고 그 사용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상점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표준화폐로 지급을 하는데 중국집 주인이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표준화폐 안 배달래요. 종이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국제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집 주인은 짜장면 집 주인은 나는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을 수가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표준화폐는 항상 그 나라의 국제화폐로 실시간으로 전환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표준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그 표준화폐를 가지고 어느 나라의 국제화폐로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일본 가면 일본의 N화가 되고 미국 가면 미국의 달러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냐니까 한국은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달러나 N화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의 용도와 금액에 규정돼 있어요. 내가 N화를 마음대로 바꿔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화폐의 해외사항여행 역시도 한국의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이 한국이 도입한 표준화폐를 사용할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인이 미국이 도입한 표준화폐를 사용할 때는 미국의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표준화폐를 도입한다면 경기도가 도입한 표준화폐의 용도는 경기도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겁니다.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나눠주는 코로나19 비상생활자금은 경기도 내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만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표준화폐는 그렇게만 사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각국이나 각 지역 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표준화폐를 쓴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호환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호환성. 미국이 발행한 표준화폐를 한국에서 쓸 수 없게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표준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표준화폐의 구체적 용법 등은 각국이 결정하되 각국은 그 호환성을 위한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팀 주피테입니다. 우리가 표준화폐를 코딩하니까 우리가 코딩하니까 우리가 이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프로토콜이 뭐냐? 예를 들면은 이중과세 방지 같은 건데. 그렇죠? 이중과세. 예를 들어서 한국과 지금 같은 홍길동과 미국 국적 항공사 간의 거래가 한국에서도 과세가 되고 미국에서도 과세가 되고 그러면은 뭔가 이중과세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중과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할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러한 방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반자동국세청입니다. 반자동국세청은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코딩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할 내용, 다음 에피소드부터 코딩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전에 있는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엇을 코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성했느냐니까 모든 거래는 어느 한 국가의 국세청이 승인함으로써 유의하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인보이스가 트레이드로 넘어갔잖아요. 트레이드에서 넘어가서 이 트레이드에서 수풀로 이 데이터가 전달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국세청이 개입해서 이 인보이스를 승인을 해야 돼요. 한국 시민이 미국 국제항공사의 비행기표를 샀으면 미국의 국세청이거나 혹은 한국의 국세청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 거래를 승인을 한다는 거예요.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됐다는 사실을 두고 수풀에 전달되고 그럼 수풀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다가 이 사실을 고지하게 되고 은행은 한국 시민의 계좌에서 미국 시민의 계좌로 미국 국제항공사의 계좌로 빈기표 인보이스에 있는 금액을 이체를 하는 거죠. 그게 뱅크이잖아요. 그럼 이 뱅크는 어떻게 되나요? 이 뱅크는 한국 시민의 계좌도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미국 국제항공사의 계좌도 조정할 수가 있는 근황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뱅크는 글로벌 뱅크에 된다는 거죠. 글로벌 단위. 그것이 표준은행의 역할입니다. 표준은행에 대해서는 또 표준은행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부분은 이 트레이더와 텍스 어서리티의 역할입니다. 텍스 어서리티가 하면은 승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의 국세청은 해당 국가 소속된 경제 단위가 참여하는 모든 거래에 제3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거래에 국세청은 참여하고 국세청이 참여해서 거래를 승인하고 또한 거기서 자신의 몫을 가져가죠. 자신의 몫이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국가의 표준은행 지점은 해당 국가 국세청이 승인한 거래에 의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좌 잔고를 조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표준은행에서 다룰 겁니다. 다루는데 문제는 여러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다국적 거래의 경우 그러면 어느 국가가 승인을 하고 어느 국가가 어느 국가의 은행이 이 계좌 잔고를 조정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와 국가들 간에 혹은 은행과 은행들 간에 혹은 국세청과 국세청 등을 간에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반자동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상의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진행돼요.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우리가 코드를 짜는 겁니다. 이 코드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세금이 과금이 되고 과금된 세금이 징세가 되고 징세된 결과가 은행 잔고로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거래에 따라 수풀은 뱅크는 조정을 합니다. 누구 계좌를 조정하냐니까 적어도 세 개, 세 경제 단위의 계좌를 조정하죠. 첫째는 한국 시민 홍길동의 계좌 두 번째는 미국의 델탄공사의 계좌 세 번째는 이 거래를 미국 국세청이 승인했다고 하면은 미국 국세청의 계좌도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세 경제 단위는 반드시 모든 거래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걸 이제 인적 자원 없이 자동으로 실행하니까 자동인데 다만, 각 상품별 어떤 상품에 얼마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어떤 거래에 얼마의 세율을 결정할 것인지 관세죠. 관세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등등은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자동입니다. 전자동 국세청도 있겠죠? 전자동은 이 과정, 세율의 결정 역시도 자동화 시키면 전자동이 되겠죠. 우리가 코딩할 것은 반자동 국세청이고 반자동 국세청은 별도의 커리큘럼, 별도의 강좌로서 진행을 합니다. 다만, 방자동 국세청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별도의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번 에피소드에 있어서 전제,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전반적인 어떤 개념의 골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 . 감사합니다.